향로 굉장히 좋은 유물이다 슬램 잡을 때 향로만 잘 맞춰봐도 아르갑니다 번부구 번부 으아아아 초강봉 번번조 냉기는 어디서 챙기나요? 아이고 니님 후원 감사합니다 연초커 개노답인데 그거 몇번씩이나 해봤는데 전부다 1막도 못꼈어요 연초커 사파드 캐리엄 진짜 단골 단골 비서님 유물 3개 먹었는데 3개 다 희규물이네 개쩐다 맞나 지구 신속 포션 레이저 포인터 찍기 후드팩이 찍기 넣어야겠지? 냉빙컴 향로를 몇 들고 와야되지? 3스택 들고 와야되지? 3스택 들고 와야되지? 4스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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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고 와야되지? 5스택 들고 와야되지? 4스택 들고 와야된다 5스택 들고 WASD 5스택 들고 와야되지? 채거나 좀 하자 10장정도는 들어오야 할맛이 나지 버퍼 줘버려 청룡들은 이제 당신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거 때릴걸 저거 때릴걸 저거 때릴걸 너무 맞췄어요 암젓을 안 넣었다가 뱀미한테 죽으면 속상하니까 뱀미한테 전 승리할 때 뱀미한테 진실라 뱀미한테 좋은데 뱀해 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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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으로 일한다 펀딩한 사람 키 어디서 받는지 모르겠네요 펀딩이라고 해야 되나? 펀딩은 아닌데 펀딩은 자신을 떠받aten 아이고 조개화석의 향으로의 스네코 창공지능까지 정말 놀아꾼 개망했다 아예 자가수리 못했어 자고 엘리트 하나 더 잡아야지 네버퍼 아 번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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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수프용. 그래서 배터리 더 넣는건 안좋은 생각이 아닐까 하나만 더 넣을까 찐맛 배터리 찐맛 배터리 찐맛 배터리 찐맛 배터리 찐맛 배터리 맨들맨들한 돌 무지개 축전기 없냐 ему 찐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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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매 찔맛 찐맛 찰 찡 찰 gestures 편리한 현재 유물 단축키가 있습니다. 명령어로 보자. 창의적인 공식. 아니 맨날 코스트에 입어내보다가. 그냥 로스트에 잘 챙겨봤네. 어차피 못 퍼지네. 킹시 시작. 핵바. 핵배터리 핵선등 돌각인데. 그래도 나작집보단 좋지 않을까. 나작집이 더 좋은가. 어서오세요. 노잼 반국. 노잼 반국. 노잼 반국. 노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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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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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제포션 축전기 축전기 빨리 좀 주지 그랬어. 데이터 디스크 축전기 축전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서 진심으로? 감정의 조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홀로그램 또 나왔어? 강화할 거 없는데? 강화할 게 없다. 손님 보자마자 수업에는 달팽이소. 아까부터 홀로그램 코스트에 이러냐? 안 돼? 이제 맞을 일 없기 때문에 존줄하겠습니다. 달팽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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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서 죽어라 그냥 로스트 핵도 올려야 되기 때문에 킹루 짱크하네요 이게 모토게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바일을 원하고 있죠 이때ce는 로스트 핵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아니 전개도 전기도 만들어야 되는데 조각 모으면 제안이야 헐x2 뭐라고 좀 잘못한 거 같아 3스텍 애매하네 3스텍이면 좋을텐데 강왈 것도 없다 그렇다고 잘 것도 없고 짱정함 전타 전타 넣어가는 딜 확실히 빨라질 것 같긴 한데 치약 넣고 치약 편향할까 물론 이 덱에는 편향이 없다 창공에서 뽑았어야 한다 메아리인가 역학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역학파 베리파 역학파 베리파 단복판은 변입니다 단복판은 안오라 역학파 베리파 역학파 베리파 역학파 베리파 역학파 베리파 역학파 베리파 역학파 베리파 아유 심장님 감사합니다 여하 야 아이 808 아이 창술 아이 houses 야 야 왜 때려 아유 인정하 cerv Based On 어려워 그래서 몇십 김 기 이걸 잼반구 특채로 어서세요 이거 냉기 올리고 존버 들어가야 되는데 상당도 랜덤이에요 개똥게 오늘도 들어오자마자 크림이 유령이네요 유령님 안녕하세요 아예 공기님 반갑습니다 반복을 쓰는 게 낫게 축정기보다 이게 버텨야 되는 게 향굴을 내야 돼요 지금 잡아야 되는데 잡을 수 있나 킬각 안 나오면은 더 기다려야지 찍기 가져오고 암전 쓰고 참네 가방 쓰지 치약이 있으니까 쓰지는 필요 없겠지 써지 놓고 나중에 저거 찾는 것도 방법이긴 할 텐데 편향 편향이 나와준다고는 안 했지 코스트에 싸게 싸게 주네 연타일까 단타일까 지옥같은 이지선다 이번에 연타 그러면 소비가 상쿠라서 소비를 못써 아쉬워 죽겠네 아예 폭풍 먼저 쓸걸 딜 아직도 지그가 꽤 못났어 딜 아직도 지그가 꽤 못났어 심장도 랜덤입니다 룬반구 페널티가 강해져죠 이번엔 단타 단타 혹은 연타가 랜덤이고 하나 확인했으면은 수거법으로 나머지 하나를 알수죠 버프 한번 공격 두번 버프 한번 공격 두번 요거 반복인데 다음 턴은 향로구 다음 날 내기고차 없다 하필 연타다 2번 턴에 잡자 수고 심장허접색 심장쇠허접색 심장허접색 심장허접색 별거아니구만 좋아식 좋아식 유물 똥만 낀 유물 유물 잘 뜨면 이렇게 쉽네 완넘 아 근데 디펙트 얼마만에 깨냐 아 세상에 똥팩트 똥구데기 캐릭터 진짜 유물 이렇게 잘 떴으면은 못 깨는게 이상하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